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이번 달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설공사장과 건축물, 낙서 위험지역 등 3만 440개소에 대해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8월 4일 개정 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수행에 필요한 합의법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소방방재청에서 일어난 다양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게 될 소방방재뉴스입니다. 소방방재뉴스는 앞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하여 유익한 정보만을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첫 번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소방방재청은 30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에서 2012년도 소방방재정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소방방재청 자체평가위원, 정책평가 모니터위원 등 재난관리 전문가와 민방위대원, 의용소방대원 등 2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난의 강한 나라, 안전한 국민이라는 올해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실천과제를 설명하고 소방방재청의 핵심 정책 3개 분야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진행되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날 제시된 전문가와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앞으로도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설명회로 재난의 강한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민, 관이 함께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소외계층과 어려움을 함께하고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사랑의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이기환 소방방재청장과 직원 40여 명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우면동에 위치한 접시꽃마을을 방문해 소외계층의 연탄을 기증하고 직접 연탄도 나르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번 봉사활동은 사단법인 따뜻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 나눔의 주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기회를 통해 봉사의 의미를 되새기며 시민들에게 한 발 더 다가가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달 20일부터 3월 31일까지 건설공사장과 건축물, 낙석위험지역 등 3만 440개소에 대해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권역별 대책기관 안전관리 TF팀을 운영하고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의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추진되는 이번 대책은 마을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취약시설을 예찰하고 이상징후를 발견시 즉시 신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재난취약시설의 전수점검과 중점관리대상시설을 추적관리하고 사전교육 및 홍보도 함께 진행되고 있는데요. 소방방재청은 앞으로 안전관리 대책에 따른 일정별 추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독려하여 해빙기 사고 예방과 경각심을 고추시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전했습니다. 소방방재청은 지난해 개정공포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하위법령의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월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우신골드스위트 화재를 계기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더욱 강화하였으며 기존 방화관리자의 명칭을 소방안전관리자로 개선하여 소방안전에 대한 총괄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게 됩니다. 이처럼 현재 소방관서에서 실시하는 소방검사가 소방특별조사체제로 전환되면서 건축물 관계인 중심의 안전관리체계가 강화됩니다. 또한 지난 2010년 10월에 발생한 포항인덕요양원 화재사고와 같은 후진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장애인 등 피난취약계층이 생활하는 노유자시설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입니다. 소방방제청은 국민들의 자율안전관리 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생활 속 사건 사고 소식을 전해드리는 출동 현장 속으로 시간입니다. 30일 새벽 5시 40분에는 부산 수영구 남천동의 방송국 앞 3거리에서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32살 정모씨가 몰던 승용차가 보도블럭을 들이받고 전복된 사고였는데요. 구조대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정씨를 신속하게 구조하여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30일 새벽 2시 7분에는 관악구 신림동의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이 나 30살 김 모씨가 연기의 질식해 사망했습니다. 불은 김씨가 거주하던 2층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소방대원은 도착 즉시 인명검색을 하여 23명을 구조하고 연기를 마신 8명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31일 저녁 8시 11분에는 의왕시 오전동의 경수산업도로 3거리에서 눈길에 관광버스가 미끄러져 가로수를 들이받은 후 지나가는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 3명이 중상을 입고 버스 안에 있던 탑승객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30일 새벽 6시 47분에는 대학교 통합버스에서 불이 났습니다. 고속버스 카미널에서 주행 중이던 버스의 뒷바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인데요. 다행히 차량에는 운전자 외 다른 사람은 탑승하지 않아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불로 뒷바퀴와 버스 일부가 소실되어 약 6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1일 낮 2시 25분에는 종로구 공평동 3층 종로회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소방대원의 신속한 출동으로 불은 19년 만에 진화되었지만 건물 내에 있던 10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이송됐는데요. 이불로 건물 66제곱미터 중 50제곱미터가 불이 타고 사무집기류 등이 호심됐습니다. 31일 저녁 5시 27분경에는 서울 중구 북창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불이 나 9천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소방대원은 주점 3층 천장 부근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에 있는데요. 불은 1시간 10분여 만에 완전히 진화되었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날씨로 보는 생활안전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날씨로 미루어 조기의 사고를 예방해드리는 소방방재청만의 날씨소개 코너인데요. 다음 주 날씨와 사고 예방요령 전해드립니다. 영하 10도 아래의 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져 특히 목요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3도가 예상되는 등 계속 한파가 지속되다가 주말부터 강추위가 점차 누그러들겠습니다. 동장군이 기승을 부를 다음 한 주 추위에 대한 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방재 뉴스와의 첫 만남 어떠셨나요? 더욱더 발전하는 소방방재 뉴스가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